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운전 중인 차량의 택시기사를 폭행할 수 있을까? 이것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미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6월 2일 날 SBS 방송은 이용구 차관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택시기사 A씨를 향해서 다가간 다음에 목을 조르는 그런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건의 개요는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가까이 오면서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목적지에 도착 안내음이 나오고 택시기사가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승객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뒷자리에 승객이 난데없이 욕설을 퍼보습니다. 놀란 택시기사가 항의를 하자 이번엔 승객이 다짜고짜 손을 뻗어서 택시기사에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당시 블랙박스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힌 사람이 현재 법무부 차관이고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씨입니다. 택시기사는 SBS 취재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이면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 강남역에서 욕을 했습니다. 당연히 운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좁은 택시 안에서 폭언과 멱살을 잡는 일이 14초가량 그렇게 이어지고 이 같은 광경은 모두 블랙박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정차 상태에서 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 운행 중에 폭행을 했기 때문에 단순 폭행제가 아니고 특가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중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1월 6일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련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내사 종결을 해버리게 됩니다. 당시에 닷새 만에 경찰 수사에 응한 택시기사는 자신의 휴대전화 속에 담겨있던 폭행 영상을 수사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수사관이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건은 다음 날 종결되게 됩니다. 당시 택시기사의 정은은 수사관이 영상을 보더니 다시 조사해야 되나 기사님도 잘못하면 제가 옷을 벗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sbs 취재진에게 택시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목소리를 미뤄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보다 훨씬 더 연배가 위에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021년 또 1월 달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용구 차관 사건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본증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청와대에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용구 차관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당시에 서초경찰서의 간부들 사이에는 이용구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초경찰서의 생활안전계의 한 직원이 이용구 차관의 신분을 파악하고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생활안전과 실무자에게 세 차례 관련 거쳐서 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경찰청 본청의 해명은 서초경찰서와 서울청 실무직원들 간에 그렇게 대화였을 뿐이고 정식 보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또 본청 역시 이용구 차관 관련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구 차관은 5월 28일 날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0일을 경찰의 소환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 만인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쯤에 서울청의 반부패 공공범죄수사 때 출석해서 19시간가량에 걸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사에 응한 것은 이용구 차관이 사표를 제출하고 이틀 만에 일입니다. 이 사건도 그냥 묻혀서 그냥 잊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1월 달에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정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언론들이 계속해서 파헤치면서 결국 이용구 차관이 사표를 내고 소환조사에 응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자리는 다른 차관 자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집행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법무부 장관을 이어서 법무부의 제2인자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폭행 피의자를 6개월간이나 앉혀뒀습니다. 이런 식의 법치를 그냥 대놓고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정권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용구 차관의 혐의는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운전준인 기사를 폭행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징역 5년까지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관련 비리수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연장서상에서 이번에 대규모 검찰 인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입니다. 여기서 또 성의 차지 않았던지 정권 비리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허락을 득해야 할 수 있다는 또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추진 중입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일매일 마치 영화처럼 지켜보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